KBO 리그는 오직 티빙에서 2024 진안 솔뱅크 KBO 리그 두산베어스와 NC 다이노스의 올 시즌 12번째 만대결 정수빈과 허경민의 테이블 세트 라인입니다 제로드, 양석환, 김지환의 중심 타선 5승 6패 6.24의 평균자책점을 나타내고 있고요 박민호와 김지환의 테이블 세트 라인 데이비슨, 권희동, 김휘집의 중심 타선이고요 1승 2패 5.65의 평균자책점을 나타내고 있고요 하체 무릎을 이용하면서 이 스윙하는 뭐 비록 스윙은 됐지만 자 빗맞은 타구가 오른쪽에 안타가 됩니다 지금도 결국은 브레이킹볼을 받아서 안타를 만들어내거든요 예 이 시즌에는 정말 출전 시간도 많아지면서 자 번트를 댔어요 포수가 잡아서 1호부터 1호에서 공에 빠집니다 정수빈 선수가 최근 5경기에서도 자 번트를 댔어요 3루수 맨손 잡아서 1호, 1호에서 1호에서 아웃입니다 지금도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배럴 타구를 만들어 준 거예요 바운드 덕트에 튀었습니다 유격수가 잡았고 타자 주자를 선택합니다 3루 주자 김기현이 홈으로 들어오면서 점수 1대0으로 앞서는 두산배였습니다 잡아당겼어요 왼쪽 날카로운 타구가 라인 안쪽에 떨어집니다 서우철 두 베이스를 충분히 옮겨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2루타를 만들어내고 있는 앤시 다이너스 박민호 선수가 경기 3회 타율이 4할 오픈입니다 어허 네 잡아당겼습니다 오른쪽으로 날아갑니다 오익수 채라 담장을 넘습니다 박민호의 역전 투런 캡틴의 책임감 오른쪽 담장 넘어로 단숨에 이 경기에 흐름을 뒤집는 박민호입니다 최현준 선수가 빠른 공 두 개를 몸쪽 깊숙하게 넣는데 카운트를 잡으러 가운데로 조금 몰린 공을 박민호 선수가 놓치지 않고 댄스 머신들이신다 자 높게 오면서 보일렛입니다 공이 계속해서 높게 뜨면서 두 개가 먼저 우측으로 돌아가면서 스윙 삼진입니다 잡아당겼습니다 왼쪽으로 높게 떠서 날아갑니다 좌익수 뒤로 담장 넘어로 갑니다 다시 한 번 두 점짜리 홈런 표를 쏘아올리는 애시다이노스입니다 서울철 시즌 8호 홈런 오늘 최현준을 상대로 두 개의 홈런을 기록하는 애시다이노스 점수 4대 1이 됩니다 서울철 선수도 지금 최현준 선수의 몸쪽으로 휘어져 들어오는 빠른 공을 타석인 전민재 7번 타자 밀어 때렸습니다 센터 쪽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선두 타자 안타 하지만 이제 정말 타협은 없다 네 이런 얘기를 했고 주자가 뛰었지만 볼넷입니다 들어 올렸습니다 중견수 천천히 이동합니다 잡았고 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들어당겼고 오른쪽의 안타 출발이 늦었던 주자들은 일단 한 베이스씩만 이동합니다 그러나 말로의 찬스를 만드는 정수빈입니다 타자들은 그 공을 참아내고 들어오는 공을 때려야 되고 자 높게 떠올랐습니다 파울 지역이에요 삼노스와 포스 서로 콜사인을 외칩니다 박수혁 포스 잡았습니다 밑을 조금 더 멀리 뻗으면서 잡았습니다 싸우면 안 돼요 자 이제 물러날 곳이 서로에게 없습니다 쓰리트 풀 카우트 볼넷입니다 결국 밀어내기 볼넷 그러니까 이용준 선수도 스윙을 유도를 하려고 투구를 하는데 제라든 선수가 참아내니까 본인이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두산이 한 점을 따라 웃습니다 점수 4대2입니다 때렸습니다 센터 쪽입니다 중견수가 뒤로 띕니다 중견수가 잡아납니다 김성욱 선수가 머리 뒤로 가는 까다로운 타구였는데 백스텝을 잘 밟아주면서 잘 잡아줬습니다 또 중하위권의 선전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두산으로서도 지금 연패가 좀 길어져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 때렸습니다 센터 쪽에 떨어지는 안타 22경기 연속 안타 홈런을 칠 수 있는 힘과 출루를 이어가는 꾸준함 다이노스가 기다렸던 선수가 여기 있습니다 맷 데이비슨이 박민우의 기록을 넘어서 구단 연속 안타 신기록을 이어나갑니다 4승 3패 3홀드와 2세이브 4.47의 평균 자책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5.56의 평균 자책점을り 확인할 수 있는 네 잡아당겼습니다 다시 왼쪽으로 타구를 보냈습니다 라인 한쪽에 빼 버립니다 주자들이 속도로 올려 달립니다 김주환 3도 지나 홈으로 들어 옵니다 권희동의 1타점 1호타 NC가 1점을 더합니다 점수 5대2 이번에도 파울페어 호흡을 생각하느라 초반에 안 뛰었어요 오른쪽으로 타구를 보냈습니다 오익수 조수행 타구를 잡았고 3루 주자 테이크앞에서 홈으로 뜁니다 홈에서 세입입니다 점수 6대2입니다 확실히 오늘 경기에서는 다이노스 끌어당겼어요 오른쪽으로 담장을 넘어갑니다 추격의 홈런이 터집니다 김재환의 솔로 홈런 지금은 초구 브레이킹볼 이후에 빠른 카운트에서 맞는 순간의 홈런을 직감할 수 있는 큰 홈런이에요 시즌 25번째 홈런을 기록하면서 동료들의 추격 의지를 깨우는 김재환입니다 점수 6대3 강승호도 타구를 외화로 보냈습니다 중견수가 뒤로 뜁니다 중견수 잡지 못해요 1루를 지나서 2로 2로 지나서 멈추지 않습니다 3루 들어갑니다 강승호의 3루타 굉장히 큰 타구로 만들어냈고 또 3루까지 가는 홈런과 3루타 장타 2개를 허용하고 결국 여기서 마운드를 내려갑니다 희승 1패 7홀드 7.42의 평균자 책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선 배우에서도 이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공이 쳐요 자 결국 3루 주자가 홈런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주선이 한 점을 더 따라가면서 6대4 이제 2점 차 타구를 포인트로 잡아서 이 페토스를 또 잘해줬어요 자 참았습니다 그리고 1루 1루에서 1루에서 세입입니다 야 김주원 선수가 또 그림 같은 장면을 만들 뻔했는데 끌어당긴 타구 3루가 빠져나가는 안타입니다 투아우디 후에 연속 안타 중심 타선에서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1승 5패 7홀드와 2세이브 1루 3루 끌어당깁니다 오른쪽에 떨어지는 안타 2루 주자 3루 지나 홈으로 들어옵니다 또 하나의 타점을 기록하는 김재환 점수 6대5 이제 두 팀의 간격은 한 점 차로 접혀집니다 주자는 1,3루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볼카운트 원엔투어 때려냅니다 오중간 떨어지는 안타 3루 주자 득점 타자 주자에 이룩하지 6대6 통점을 만드는 두산배였습니다 이 경기 7회 초에 다시 시작합니다 지금 낮은 공이었는데 지금 강승호 선수가 잘 때렸어요 1승 4패 12홀드 2.31의 평균 자책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끌어당긴 타구 3루 서막고 골철 3루 주자 2루 주자 2명의 주자를 홈으로 불러뜨립니다 그리고 타자 주자는 1위에서 아웃입니다 그러나 8대6 두산이 NC의 역전에 성공하면서 이 경기의 흐름을 뒤집었습니다 이제 경기는 7회 말로 경기 방송 이어지겠습니다 정민재 선수의 역전 2타점 적시타가 터지면서 8대6이 되었습니다 7회 말로 가겠습니다 창원의 시판입니다 3승 1패 14홀드와 1세이브 2.54의 평균자책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공주 중동초동 끌어당긴 타구는 3루 스킬을 넘깁니다 1루를 밟고 2루까지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뀝니다 대주자로 바뀝니다 최정원 선수가 들어오네요 가운드가 크게 튑니다 1루스 1루스 잡았어요 저 3개 공이 빠집니다 공이 빠졌어요 주자 1,3루 다이노스가 기회의 크기를 조금 더 키웁니다 잡을 수가 없었어요 예 6승 1패 17홀드와 1세이브 3.30의 평균자책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개에게 찬스가 왔어요 때려냅니다 센터 쪽입니다 중견수가 뒤로 뜹니다 중견수 중견수 잡았습니다 3루 주자 테이크 패스 홈으로 들어 옵니다 엘씨가 이제 간격을 1점 차로 접힙니다 광민호의 1타점 희생플라이 8대 7입니다 3승 2패 4홀드 16세이브 2.25의 평균자책점입니다 오늘 만약 이 1점 치아를 지켜내면서 경기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된다면 고졸신인 한시즌 최다 세이브 기록을 작성하게 됩니다 어떻게 또 이제 마인드를 잡았는지 주자 스타트 헛스윙이 갖고 1루로 갑니다 1루 아웃입니다 1루에서 김기현의 도로 처지 3승 7패 16세이브와 2홀드 4.34의 평균자책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끌어당겼습니다 1루 수협해 버립니다 지허로드 1루를 밟고 2루까지 분위기를 이어가는 지허로드입니다 2루타 오늘 멀티히트 3출로 예 낮은 공을 컨택했습니다 오익수가 앞으로 달려나오면서 잡았습니다 투아웃입니다 두 선수의 8구째 참아내면서 볼래출로 때렸습니다 좌중간에 떨어지는 한타 제로드자 3루를 지나서 홈으로 들어 옵니다 강승호의 적시타 귀중한 한점을 더하는 두산배였습니다 점수 9대7 양희지 선수가 5개 들어섭니다 초코타격 센터 쪽에 한타 센터 쪽에 한타 3루 주사 김지환을 홈으로 불러뜨립니다 신스틸러 초구를 때려내면서 팀의 귀중한 타점 하나를 더하는 양희지입니다 1승 2패 6홀드 3.58의 평균자 10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때렸습니다 좌중간입니다 야수들이 모이지만 그 사이에 떨어집니다 김기현이 또 한점을 팀에 얹어놓습니다 강승호를 불러들이면서 11대7 타석엔 조수행 9번 타자 공이 뒤쪽으로 빠졌고 그 사이에 주자들이 한 베이스씩 이동합니다 이제 3루와 2루가 되어있습니다 드리트 풀컨트 높은 공을 때렸습니다 센터 쪽 중견수 잡지 못했습니다 3루 주자와 2루 주자 2루 주자 2명의 주자가 모두 홈으로 들어 옵니다 이제 13대7이 됐습니다 아니면 10대7이 됐습니다 글자 5차 당긴 타고 유격수 김재호 1루에 던지면서 투아웃입니다 넓게 속고쳐 올랐습니다 조아익수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잡아내면서 경기 종료 13대 7 두산베어스 김태견은 고졸신인 최다 17세이브를 달성했고 이병헌은 베이스 좌완 최초 최다 홀드 18홀드를 그리고 두산베어스는 팀통산 2800번째 승리를 달성하면서 연패에서 벗어납니다